3개월 5일 후 3개월 6일 후 7일 후 4일 후 4일 후 3일 후 8일 후 4일 후 4일 후 4일 후 4일 후 뭐하는거니? 뭐 할건데? 뭐 할건데? 뭐 할건데? 신났어 마라 흙만지니까 기침 나잖아 가자 아이케 아이케 산책 잘하네 구름아 엄마 봐 뛰어가는거야? 우와 잘 뛰어 아이고 신났어 나무 향기 맡는거야? 향기 좋지? 나무 향기 맡는거야? 귀책이 나 채책이 나 꽃 향기 맡는거야? 꽃잔디 향기 행복하다 말하면 행복한 일이 생길거에요 행복한 일이 생길거에요 아무 말이에요 우리 동네에 다래터널이에요 다래터널 다래가 주렁주렁 열린답니다 다래순이 지금 많이 자라고있죠 다래순이 다래순이랍니다 모루다래 모루다래 할 때 다래 추억이 대부분 다 있을거에요 다래 저는 천사람이다 이런 추억이 있답니다 조그만 다래들이 열렸어요 점심을 원하는 거라 오해 이리 와 도대체 소미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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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와! 얼른 와야지! 안 할까요? 아이고 이뻐! 앉아! 앉아야지! 앉아! 구름이 앉아! 기다려! 아이고 예뻐라! 착하다! 구름이 너무 착하네! 구름이 최고! 아이고! 꽃이 그렇게 좋아? 꽃 풀 뜯어 먹을라 그러는 거지? 야채도 잘 먹는 우리 구름이 아이고 향기 좋아! 향기 좋아! 향기 좋아! 향기 좋아! 향기 좋아! 웅하님! 이 아니다! 뭐지? 화이트 개발 수험에 잡으실 수 있어요! uncontrollable 아음! 조금만 더 상에 가르치세요. 이쁘다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으아아아 이동 으악 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우리 구름이 거기 불빛에 서있으니까 무섭다.. 아으, 무섭네.. 웃고 있는데도 무섭네.. 주문해주세요 이제 놀아볼까? 나이도 그는 어깨가 좀 더 잘 못한거야 이제 놀아볼까? 이제 놀아볼까? 웃는거야? 웃는데 왜 이렇게 불빛이 무섭지? 왜 이렇게 불빛이 무섭지? 이제 놀아볼까? 이제 놀아볼까? 이제 놀아볼까? 이제 놀아볼까? 이제 놀아볼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